인형 뽑기가 인기를 많이 끌면서 전국에 인형 뽑기방이 참 많이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경품 인형 가운데 상당수가 이른바 짝퉁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인형에서는 몸에 나쁜 환경 호르몬도 검출됐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인형 뽑기방. 세관 직원들이 뽑기 기계 안에 있는 인형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캐릭터 인형 2천여 개는 모두 이른바 짝퉁인형. 중국에서 만든 인형을 몰래 들여와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정품에 비해 30에서 40% 저렴하다는 이유로 인형 뽑기방 업주들 사이에서 SNS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통 유통상가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에 좀 쌓이려고 그런 데서 많이 사죠. 이 인형은 정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인형은 가짜 제품입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쉽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짝퉁인형에는 안전성 검사를 마쳤다는 KC 인증마크까지 가짜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단속을 벌인 관세청은 짝퉁인형 52만여 점. 정품 가격으로 72억 원어치를 압수했습니다. 적발된 일부 인형에서는 어린이가 입으로 빨았을 경우 아토피나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400배나 많이 검출됐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